결혼을 앞둔 나는 솔로 15기 광수 옥순 커플이 파혼설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는 솔로에서 최종 커플이 됐던 변호사 광수와 발레학원 원장 옥순의 파혼설과 불화설이 제기됐는데요. 네티즌들은 광수와 옥순의 커플 인스타 계정이 삭제된 점, 두 사람이 서로를 언팔로우한 점, 옥순의 계정에서 광수의 흔적이 사라진 점 등을 들어 파혼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다만 광수의 계정에는 여전히 옥순의 사진들이 남아있어 일각에서는 오해일 뿐이라는 반응과 결혼 준비 중 다툰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앞서 옥순은 최종 선택하고 오빠 광수가 며칠 뒤에 고백했다 라고 전했었는데요. 두 사람은 사귄 지 15일 만에 결혼을 확신, 웨딩 화보를 촬영하고 나는 솔로 라이브 방송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등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추측이 이어지게 되자 나는 솔로, 즉은 두 사람의 파혼설은 사실 무근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이에 대해 광수 역시 인스타를 통해 저 옥순이랑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자극적인 기사에 놀라지 마세요. 저도 모르는 걸 어떻게 기자가 알고 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으며, 옥순 광수 커플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도 옥순이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옥광이는 하나에요. 옥순이 만난 내 자신 칭찬에 라며 달달한 애정을 보였습니다.